자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던그리드 까먹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게임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총이 열려 가지고 총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디부터 해야 될까 이제 기도하는 데고 여기는 아직 사야 될 사람이 있죠 사야 될 사람 건설해야 될 의상실이 있구요 이 훈련장 되새김하는 중 이정도까지 올려놨구요 여기가 의상실 어 빠른 이동 개쩐다 떡갈나무 활 오 활도 있어요 총 크 자동권 총 딴건 안주나요? 좋은거 주세요 참맛 오 V가 아 V였구나 아이템창 오 좋아보이는데? 자동권 총 왜케 좋아보이죠? 제 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초당 공격 횟수가 재밌는데 가자 자동권 총 들고 갑니다 자동권 총 들고 갑니다 아 공격력은 좀 아쉽다 핫 아 빨리 눌러야되요 얘가 좀 세지면 좋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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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하하 하하 좋은 총도 있겠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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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업그레이드도 될겁니다 천옷 따뜻하다 이거는 나중에 먹구요 좀 괜찮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플레이한건 토르죠 토르 망치를 플레이했는데 이거 데미지가 올라가겠지 총할수가 좀 아쉽긴 하네요 어? 어? 야 이거 고급 피스톨이다 가자고 야 한단계 위 좋았어 15발입니다 데미지가 많이 들었죠 세트 아이템 한번 모아보고 싶긴 하네 기대가 된다 자 일단 돈이 있으니까 뭐라도 삽니다 위력 나쁘지 않고 크리 데미지 나쁘지 않고 화상 데미지 나쁘지 않고 중독 중첩은 모르겠고 올리구요 먹어 위력도 올리고 방어력은 이렇게 깎구요 됐어 이렇게 간다 야 그래도 많이 먹었다 오 데미지 미쳤다구 미쳤다구 기대가 됩니다 이번판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거 재장전 속도 이런거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발촉이 되지 않을까 크아 센거 보세요 너무 좋구요 방어력 올라가고 있고 어 깜짝이야 어? 치료법을 발견했다 미쳤다 미쳤다 이번판 쩐다 또 있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뭐야 아니 시간동안이야? 아 나 계속 지속되는줄 에이 씨 엄청 좋은것도 아니었습니다 난 또 오 뭐야 화승총? 야 뭔데 한발짜리입니다 한발짜리입니다 오우와우 총알 커지는게 있으면 좋겠네 아직은 이 총보다 좋은 무기 발견 못했다 어 좋은거 파나요? 스읍 음 오오오 되게 좋은거네 되게 좋은거네 스읍 궁금하긴 한데 비싸요 참마도 안돼요? 왜 못팔아 딱히 가져갈건 없구요 돈좀 보자 딴딴딴 아씨 아씨 실수 오 오 오 오오 뭐야 개좋은거 샀다 이번판 느낌 왜이렇게 좋지? 위력 10 방어력 10 대쉬 횟수가 하나 더 늘어났구요 일정 시간마다 불덩이 발사 만족 불덩이 만족 불덩이 불덩이 좀 괜찮은데? 이건 채워도 되겠죠 각목 저런게 다있지? 저런게 다있지? 어 대충 받쳐놓구요 저렇게 무슨효과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자아 간대가 있나요? 없나 다갔구요 돈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좀 아까우니까 못먹구요 음 살게있나 라스트 점검 살 수있는거는 요정도입니다 어 요정도까지 체력이 좀 많이 늘어났구요 일단 보스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해골바가지 나와 너 패턴 기억이 나있떤말떼하지만 아 2단 슈프했다 아 아이고 하상아 빠르다 요정하면 그래도 쏘쏘하다 풀채해도 되니깐요 먹어 오오 별로 오 별로 오 별로 요정도 체력 높아서 나쁠건 없으니까 도망가 샤끼가 도망해 좋았구 고인즈드랍 고인즈드랍 많이 해가지고 세타효과좀 맞춰주구요 얘도 세타효과가 있으니깐 요거죠 저 칼 보조 보조무기 칼 스읍 그리고 그 음식아줌마는 금방이 있다고 합니다 어? 저 충격? 저격수의 상징 스읍 피를 건넨다? 저거 준다는거 같은데 어? 최대체력 주는거였음 어? 최대체력 주는거였음 아아 오? 오오 3탄총 수류탄 머리끈 대실공격은 좀 그렇구요 굳이 갈만한건 없는데 요거 뭔지 궁금합니다 어? 중독 이렇게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보도록 하죠 다수한테는 좋을거 같긴 한데 지금 당장쓰기에는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너무 오래걸려 지장전속보가 그쵸? 아이선생님 별로 별로 딱히 가져갈건 없는거 같습니다 오! 아줌마 나이스 타이밍 크리티컬 가져가구요 크리티컬 가져가자 몇퍼? 크리 20 좋았고 크리 보면은 21퍼 다섯발중에 한발은 크리입니다 역시 원거리가 야비해 너무 좋고 크리티컬 조준정확도가 음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뭔가 총이 총이 생기니까 진짜 덜 무서운거 같기도 하고 어? 뭐라? 죽도가 아니지 저게 죽도가 아니었습니다 죽도처럼 생겨가지고 DPS가 역시 산단총보다는 자동건축이 훨씬 높습니다 내려가는데 발견했고 좀 쓰겜이야 나름 최고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따세이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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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진행하고 있긴해 톡톡급으로 앗 앗 앗 앗 점프가 되는데였구나 괜찮아요 여기저기 아이템을 많이 숨겨놓고와서 앗 계열받네 새로 극복 가능 점프 다한거 같구요 요정돈 내려가도 될듯? 그렇지 오히려 원거리라서 좀 괜찮을 듯 이 정도면 이 얼음 기둥을 다 부숴야 제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던졌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피하기가 어떻게 어렵냐 안 돼 그렇지 나름 선방 아 가자 음 너무 좋고 중독 피해 너무 좋고 이 정도 가져야지 중독 음식을 좀 먹을 수도 있을 듯 좋다고 봅니다 중독 아니요 느낌표 하지마 뽀뽀 뽀뽀맨 뽀뽀맨 개빡 뽀뽀맨 꺼져 여기도 빨리 끝내자 어 아줌마 반가워요 혹시 어이구 비싼데 어이구 이거 갑니다 예 중독 중첩이 되고 중독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보스한테 짤됨이 괜찮지 않을까 폭탄 폭탄 주머니 굳이긴 합니다만 응시 응시 가주머니 찾았으니까 폭탄 불 꺾고 중독 중독 삼중첩 그거 사면돼 이게 뭘까 아 뭐 막아주나보다 뭐 막아주나봐요 뭐 막아주나봐요 재단이 늘게 꽤 많지 받쳐 볼게요 제가 뭔지 궁금해서 파는 것도 이득이었을 것 같긴 한데 받쳐 볼게요 제가 뭔지 궁금해서 파는 것도 이득이었을 것 같긴 한데 크댐 크댐 가죽옷 보다는 이게 나아 보이긴 합니다 점프력이 높아지고 공속의 크리댐이지만 사실 공속은 제가 쏘는 제 손 손가락이 달려있겠는데 이 기계 드라이도 다음 층 오오오오오오 좋은거 어 관통 조준 정확도가 필요한가요 이거? 조준 정확도가 필요한가요 이거? 조금 필요할 듯 확실히 다르긴 하다 누구세요? 예? 아! 아니 씹 어! 당했다 다행히 불었어 돈 보네요 5천원이나 필요해? 마을에 재건해야하는데 조금 그러네요 빨간약 진실이 좀 무섭긴 하다 음? 아무것도 못하죠? 돈 보내는건 생각좀 해볼께요 일단 독 3중첩을 가야되기 때문에 다행히 오유 짜식이 말이야 독 중첩 되면은 데미지 쏠쏠하게 들어가있듯 돈 돈 돈 보내는건 다중으로 생각합시다 아줌씨 제가 이게 필요해요 독중첩이 필요해서 쏘쏠 쏘쏠 와우 뭐 이리 빨라 뭐 이리 빨라 거의 다 돌았죠 총알 커지는거 나왔으면 좋겠다 차량 나쁘지않고 음 독 쩔쩔 다 돌았다 다 돌았다 다 돌았다 오 오천 안될거야 그리고 음식도 못먹을거에요 돈쓸데가 없어 내려갑니다 마을 재건까지는 이 패턴이 뭐였더라 투낙끄 여쭌다야지 중첩어떄 독어떄 맛있어? 투낙끄 들어가 2페이지가 있다는것도 알지 홍립 아이고 타이밍이 버서 아이고 타이밍이 버서 아이고 타이밍이 버서 독댐 굿! 짤댐이 은근 들어가서 좀 여유있게 잡았다 나름 여유있게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총 업그레이드가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 오히려 나쁘지 않아 헉 됐어 이거는 음식이고 하나 더 가능한가? 두번 강화한적이 내가 있던가? 혹시 아! 큰일났다 이런게 있네 아 별론데 어? 큰일났는데요? 아 무기가 두개가 연속으로 안되는구나 관통 관통은 좋은거 같은데 아 아 알았으면 좋았을텐데요 여기 있어라 나는 저거 한손 총으로 갈란다 조준 총으로 갈란다 조준 정확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체력가자 아 그래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인 알았으니까 이렇게 배워갑니다 용암 여기가 제일 문제에요 전 여기가 제일 무서워요 보스가 무서워 여기 보스가 무서워 여기 좋은거 어? 대니지좀 볼까? 대니지좀 볼까? 그렇게 뭐 예 아직까지 총알기스 많은 요게 짱이야 호잇 호잇 아줌마 제가 필요한게요 음 오 이거 좋은데 이건 좋다 이따 봐요 돈 벌어올게요 야 나랑 비슷한 나랑 비슷한걸 내뱉네? 아 나쁘지 않은치도 좋은거 주세요 제발 어? 어? 그게 여러번 재활용이 가능하구나 일단 알았구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고 아이템 구해와가지고 또 한번 돌려도 되겠죠? 기회가 된다면 어? 뭔데? 저거 왜 안되지? 아이구 빠져버렸네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아아 어? 쓰읍 뭔가 조건이 있을거 같은데 아쉽다 세트인데 세트효과가 뭔지 볼수 있었는데 말이도록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새끼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베이크놈? 콕파이 데미지 까지 들어가긴 하는데 녹 연말 최고 오 아직까지 제1티어총입니다 아 어 어 네 뭐 가져갈건 없구요 sav xter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tat 보악오오오 giving up tampoco reasonable 멀었고 네? 아 아 해골식 하나 먹구요 어? 음식 하나 먹자 좋은거 있나요? 음 어 칠크리 못참지 크리 39 중척 8 오 보스한테 괜찮겠는데? 쏠쏠하겠는데? 아 어 팔던거 아 돈 아찔하다 아 아 새끼가 이 정도 체력 손실은 음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다 돌았죠? 벌써 다 돌았어? 돈을 이거를 한번 돌릴까? 돌리자 엄마 말고 이렇게 돌리자 오 윗급이 나오는구나 일단 이렇게 갑니다 이번에 조합이 탐탁치 않지만 여기 보스 무섭습니다 진짜 진짜 나이스 프리체 이거 그 있어요 패턴중에 벽 오는게 있는데 그거 못 피하겠어 이거요 어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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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이고 야 중첩 독 쪘는데? 얘가 약한건가? 독중첩이 잘 들어간건가? 뭔가 어 쟤돈 쟤바이엔터 별로 체력 어 지금 굳이 달게 없단 말이죠 업그레이드를 최대치러 갑니다 왔다 내가 죽은 그곳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 음식 하나 먹고 올걸 그랬나? 나름 잘 피했고 디멘션 도드 음 예 저런게 있다 아줌마 크댐? 크댐 음 못 버티겠는데? 이거 산다 그 다음에 크댐이 꽤 올라갔을땐데 좋았어 오케이 죽었고 여기서 제가 토르망치를 무리하게 쓰다가 갔거든요 토르망치 좋긴 했어 오 오우 어 이거 아까 봤지 좋았다 맞출뻔 나름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안나오네 이거 세트 이거 세트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독에 대한 것도 잘 안나와가지고 일단 알겠구 받치는거 어 받쳐진다 아 이게 맞나 근데 받쳐볼까 받쳐 보겠습니다 뭔데 뭐 이벤트 없나요? 어 저거 뭐지? 나 알겠구요 보스가는데 이만큼 돌겁니다 잘패고 나름 좋았고 죽지마 쏘지마 체력이 잘나오네 형 여기 보스갔을때 뭔가 체력이 없었었거든요 야 독박 나름 준수합니다 공속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 천둥이신 세트였구나 어디서 많이 봤다 했다 돈이 2천원 밖에 없네 3천원 3천원 뭔가 크리데비 어 팔...라도... 될... 팔면... 뭐 더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거든요 안쓰니까 어 그냥 팔아가지고 이거 먹겠습니다 아 이거 나쁘지않은데 중독으로 가는거야 돈좀 모아보죠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중... 아이고... 뭐세요? 대시액션 화면은 안달아요 총알 대시할때마다 총알이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잘 안되죠 정석이 좋습니다 체력 좀 채우고 전 그냥 기본 15발이 더 쓰기 편한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편한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관통 좋았고 어휴 관통 좋았고 또야? 또야? 미안 어휴 위험해 어휴 오 체력이다 큰 체력이야 이따 먹자 하... 흠... 으으으... 으흠... 50발이... 이야, 새락 다는거 봐라 여기 역시 무섭습니다 아... 익숙하지가 않아요 좋아하지마 허... 하씨... 안맞고 싶었는데 좋은거 위함스 함스 위함스 체력엄스 좋은거 해골왕의 대검 요거잖아 구웅 하는거 일단 알겠구요 어딜 안돌았을까 다 돌았네요 체력 먹고 나머지 돈으로 음식 사먹고 보스 가면 될거 같네요 20밖에 안치워줘 아 여기 넘어가야되는데 선생님 돈이 없다고 야 팔아 해골왕의 대검팝니다 해골왕의 대검팝니다 해골왕의 대검팝니다 더 많아요 돈밖에 없어요 좀 아쉽게나다 이거 이거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최선입니다 지금 할수있는 최선이고 체력 저정도밖에 못가져가구요 보스 패턴 잘 모르겠습니다 음 기억이 잘 안나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건 기억하고 있지만 다양한게임을 해서 인증 믿어 독댐 대피한거 같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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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하하 대미실 어거지럽겠다 일단 깨버렸지요 좋았지요 오오오오.. 오오오.. 개 쩌는 총이다 오오옹 저런 게 나온 데요 이제 지금 가져 갈... 어? 굳이? 돈 밖에 있는... 왔다 새로운 곳, 11층 네 조심해야되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 좋아요 어 아니네 보조무기인데 내가 필요한건 돈을 발사하는데 와우 미친 나와 전혀 패턴은 아무것도 몰라 아휴 아휴 그만해 체력 나이스 묵직한 운석조각 아하 던지는 무기 어어 끄샤 저거 마을가서 작동시키는건가 그런거겠죠 하지마 아 무슨 콜라보야 아 미쳤네 이거 진짜 컨트롤인가 와 진짜 만만치 않네요 체력이 아줌마 보고싶었어요 왜 왜 이런거밖에 안팔지 재료가 없나 여기서도 숨겨진 엔피씨가 있겠지 지루하지마라 그 체력 혹시 너무 아파요 공격이 보이지가않아 와 지렸다 지렸다 진짜 아프다 그냥 야비하게 해라 아 진짜 너가 뭐 소환하냐 너가 뭐 소환하냐 논란해요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와아 아니요 이런거 말고 체력이요 너 보스는 보고죽어야 되는데요 저는 보스는 보고죽어야겠거든요 법사들 콜라보 장난아닐네 법사들 콜라보 뭐에 아 함정있구나 와 난이도가 상당하네 오 세력 20 남았다 세력 20 남았다 정말 무서운 중 무서워하는 중 자 한두대 맞으면 갑니다 저는 이승하리기에요 영영 안녕 영영 하임 봐 지금 아 진짜 찰아 어떡해 저 음식 아줌마 뭐라도 파세요 저 체력좀 급해요 와 체력 살짝 채웠다 하아 동전이라도 좀 해라 선생님 하아 지랄 하아 열받아 이 정도면 많이 왔지 새로운 곳이었으니까요 근데 아쉽게도 보스는 보지 못했다는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mpc가 갇혀있었을수도 있는데 선생님 그 뭐있나요? 어어 어어 저거 뭐 받을수 있나보다 그래 자 자 남은 돈 다 썼습니다 이제는 다 했어 오 아이템이 또 추가됐습니다 뭐 쩌네 그래서 당신은 뭘 해줄수있죠? 음 음 음 음 표식 원시 권총 전문가 하아 하아 이런거 했어야됐네 방금 총재비였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능력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점 음 아주 좋고 자 호포인트가 있구요 음 음 이 정도 나쁘지 않아 죽을 때 아이템 하나 갖고 올 수 있다 이거 좋은듯 이게 맞지 않을까 그럼 가나 가져올 수 있잖아 아 근데 계속 부족해 진짜 많이 해야됩니다 이거 이제 저는 근데 죽을 때 아이템 하나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좀 좋은거 갖고 와서 시작할 수 있겠죠 한번 플레이할 때 자 그래서 오늘의 던그리든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금할 수 있는거 다 해금했고 이제 레벨은 많이 부족하지만 어 새로운 11층까지 갔다 는걸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용이었습니다 끝 엣 쿠räge 쪽 하다 혹은 보시면